쌩! 오빠! 왔어? 녹화 준비는 잘 돼가고 있으세요? 아니..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맞나? 오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진짜 잘하고 계세요! 아 빈 말 하지 마! 매니저라고! 보세요! 짜잔! 어? 너여서 아름다워? 전 오빠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해피 스마일! 오빠 지금 드신 거예요? 아이고.. 제 마음이 당긴 건데.. 왜 이러지? 미안해.. 니콜라이다 오늘 진짜 빵빵해요 코크플레이로 마음을 전해보세요 참여하시고 어떻게? 입력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시면 그러면 완성! 쉽네! 부셨어요? 아.. 뭐가 부셨어..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 감사합니다.. 코크플레이에서 우리만의 코카콜라 만들고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해보세요 2019년에도 코카콜라와 초보자! 아.. 사lab.. 알 갑자기.. liked.. 뭐라.. 근데.. 여기가 아무것도 above 감사합니다.